와, 순간 향수에 젖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와, 네, 그 드라마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던 음악인데 와, 이렇게 톰기타와 바이올린 선율로 들으면서 또 이렇게 멋지게 노래까지 해주시니까 오늘 날씨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우리 귀엽고 멋진 친구들의 순서인데요. 초급 1반, 제일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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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간에는요. 댄스팀이 나오는데요. 맞나요? 저요. 동요인데 초급 2반. 초급 2반 댄스팀, 노래와 동요군요. 초급 2반 우리는 새싹들이다.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춰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선생님이 준비 중이신 것 같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자기 이름, 자기소개 간단하게 할까요? 이름? 조이 엘리 이지민 거누 김아론 정동윤 김정수 이 친구들이 초급 2반입니다. 다 인사드릴 때 다시 한 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하늘을 열어 하늘을 보라 울고도 꿈을 하늘 가슴을 펴고 소리쳐오자 우리 둘은 쌀쌀 틀린다 우리 꿈이 찾아간다 목붕 목붕 우리 꿈이 찾아간다 우리 꿈이 찾아간다 우리 꿈이 찾아간다 우리 꿈이 찾아간다 하늘 나와자 싱싱하늘에 나아가자 어깨를 열어보고 하늘에 나아가자 하늘에 나아가자 하늘을 열어보고 하늘에 나아가자 하늘을 열어보고 하늘 하늘을 떠고 소리쳐 보자 우리 꿈이 찾아간다 하늘을 열어보고 하늘에 나아가자 우리 꿈이 찾아간다 하늘을 열어보고 하늘에 나아가 하늘에 나아가자 하늘을 열어보고 하늘에 나아가자 우리 꿈이 찾아간다 잠깐만요 우리 꿈이 찾아간다 자 이제 음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연습한거에요 한 번 더 할게요 괜찮죠? 네 이제 크게 해주세요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하늘을 위하러 하늘을 보라 오오오오 하늘 낮은 유명호 소리 사오자 소리들 착각 들리다 우리 숨이 살았다 오오오오 우리 숨이 살았다 우리를 지내요 낮은 유명호 소리 사오자 남은 유명호 소리 사오자 하늘을 떠나, 하늘을 보아, 별꽃돈을 마치게 하늘을 떠올, 더 빛나오자, 우리의 눈 같으리라 내 눈이 제일 좋아, 저리대가, 저리리대가 너의 눈이 제일 좋아, 저리대가, 저리리대가 내 눈이 제일 좋아, 저리いて는 날, 날아오를 가로우자리다 파랗게 눈이 가득한 눈이 살아난다 선생님, 끝난 거예요? 인사하고 내려오세요. 아름다워요. 노래 왜 안 하냐? 웃고 있어요. 이어서 앞에 나올 친구들은 중국반 친구들입니다.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서 댄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고 하니까 기대하시고요. 우리 중국반 친구들 앞으로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certains 동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